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뭐야? 뭐야? 왜 이래? 야 이상한 버그 플레이를 쓰는데 이거? 야 버그 플레이를 쓰는데 버.. 어어? 어어? 어? 어? 아..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자 과연 어떤 또? 이야아아아아아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 사람은? 와아 이 사람 진짜 이씨 아하하하 진짜 아하하하 이 사람 진짜 이씨 죽었어 이씨 죽었어 진짜 와아아아 아 진짜 이거 레알룰을 받네 이거 진짜 와아 와 한 명 환장하겠네 진짜 와아 나 조금만 집중할게요 이거 진짜 아 잔주식이 너무 잘하는데 진짜 이거 조금만 집중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겠습니다 와아 나를 진짜 어디까지 오는거야 죽었어 진짜 이루와 이루와 아웃 이루와 아하 오오 잘 본다 자 던져 병살 형살 그렇지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야? 진짜 이걸로 날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? 진짜로? 아 씨 잠깐만 진짜로 이걸로 날 이긴다고 보는거야? 안돼 잠깐만 뭐야 잘 맞았는데 자 씽카 씽카 이거 안속네 가자 어 뭐야 포리아 스트라이크래거 포리아 스트라이크래 뭐야 들어와라 정면습부다 가자 가자 야 야 야 안 돼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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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엑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와 저걸치네 뭐야 이거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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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뻬 승태냐 이거? 어? 와 승나 이경울 진짜 뭐야 야 이거 뭐야 잠깐만 병살 아니 잠깐만 어?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야 아니야 이 점은 할 수 있어 이 점은 충분히 이 점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힘을 많이 어허어 병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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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적 시작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이제 끝났어 감 잡았죠 이제 감 잡았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됐어 마무리 지었으 자 삼자범팀 같은 마무리 좋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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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왜 안 맞지? 왜 안 맞아 왜 안 맞아 됐어 왜 그러지? 야 왜 다 왜 아이스 죽냐 아까부터 이상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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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긴 하는데 괜찮아요 해볼만 하죠 외국인 영병부터 시작하는 거야 원래 외국인 영병부터 시작하는 거야 야구는 원래 야구는 외국인 영병부터 시작하는 거죠 외국인 영병들이 잘하면은 그 팀은 이기는 거죠 못하면은 그 팀은 지는 거고 원래 그런 거예요 스포츠하는 게 아우씨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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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왜 안 맞지? 아니 왜 안 맞아? 왜 이러는 거지 이거? 아 미치겠네 어이 뭐야 죽어 죽어 죽으라고 그렇지 어이 병살 그래 병살치면 돼 병살 병살리도 갑니다 병살리도 병살리도 갑니다 병살리도 그렇지 탁 탁 깔끔 어때요? 참 스웨이프즈 싱커를 위로 꽂아버리는 빠꾼군 클라세 슉 깔끔하죠 싱커 150자리 드러눈판이? 레전드 민철이란다 슉 오 예스 운이 좋았네 자 유인구로 마무리 시켜요 유인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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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뭐야 괜찮아 너는 그냥 죽일게 일로 와 너는 그냥 내가 죽일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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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아 하위투선 원래 야구는 하위투선부터에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립니다 자 아니 아까부터 왜 기스토 플라이 만드는거야 왜 이러지 막기라는데 왜 자꾸 오우 아우씨 됐다 아아 저 홈기만 이제 시작이다 야구는 구앤말부터야 여기서 끝난다 진짜 끝난다 끝난다 김성훈 살아가야돼 무조건 살아가야돼 무조건 살아가야돼 무조건 무조건이야 안된다 안된다 안돼 아이아아이 아리 아 제가 배가 지금 고파서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알나야 치킨 좀 시키라 나 배가 고파서야 배가 고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